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난 주말에 야구계의 레전드 한 분이 하늘의 별이 됐어요. 헹크 야런이라고 메이저리그 역대 홈런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홈런왕, 정정당당한 홈런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러한지는 베리본즈가 미첼리포트 때 걸렸죠. 근데 또 그거와 관련해서는 몇 경기 출장금지 이런 징계는 안 나왔어. 베리본즈는. 근데 이때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 이때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는 아마 앤디 페티트도 자기가 시인을 했고 그리고 이때는 시인했던 사람들한테는 징계를 안 때렸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페티트도 아마 징계없이 끝났을 거야. 페티트도 징계없이 끝났고 대신에 에이로드는 나중에 바이오테네시스 또 한 번 걸렸을 때 그때 아예 두 번째 징계누적으로 때려버렸죠. 두 번째 징계로 때려버렸지. 그때 에이로드는. 원래는 한 211경기 정도 주려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2013년 시즌 중간이었기 때문에 2013년 남은 시즌 더하기 2014년 통째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 하도 질질 끌다가 본인이 철회해가지고 결국은 그 2014년 하시지만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홈런왕 행크 앨런. 그러고 보니까 역대 3위가 베이블로스고 역대 4위가 에이로드네. 지금 역대 5위가 푸울스거든요. 지금 솔직히 푸울스가 에이로드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에런이 오른손잡이지. 본즈하고 루스가 왼손잡이고 푸울스가 솔직히 언제까지 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푸울스가 에이로드를 넘어서 좀 무리기는 하겠는데 솔직히 베이블로스까지는 좀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보여 가도록 하겠어요. 네 어쨌든 원래는 에런의 기일이 지난 주말이었는데 그 한국 시각으로 토요일 새벽에 들려왔었는데 좀 내가 이제 좀 토요일에 약속도 있었고 그리고 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준비하게 된 거예요. 네 좀 뭐 지금 야국에 국내 야국에는 더 큰 사건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오늘은 주제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필. 이제 이름은 헨리 루이스 에런이었는데 이제 해머링 헨크. 이제 닉네임이 붙었어요. 닉네임이 붙어서 이 헨크가 선수 등록 이름이 됐어요. 보통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이제 여기서 보면 헨리하고 루이스가 원래 퍼스트 네임하고 미더네임이고 에런이 이제 뺨는 네임인데 보통 이 중간에 이제 선수 등록 이름을 또 예명으로 쓰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1934년 2월 5일생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이죠. 2021년 1월 22일에 갔죠. 미국 엘라바마주 모빌에서 태어났고 이제 그 프로 메이저리그 생활은 이제 위스컨신주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 여기 뒤에도 밑에도 나오지만 현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팀이 원래는 보스턴에서 시작을 했어요. 보스턴 브레이브스 내셔널리그 팀이에요. 그 레드삭스가 아메리칸 리그 있고 내셔널리그는 브레이브스로 시작을 했었어. 물론 브레이브스 이전에 그 팀은 있었는데 팀 이름이 브레이브스로 이제 확정이 됐고 베이브루스가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팀이 보스턴 브레이브스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브레이브스가 보스턴에서 있다가 미러키로 가요. 위스컨신주에 미러키로 갔다가 1966년부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연구지로 옮겼죠.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그리고 이제 1996년에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이 한 번 열리면서 브레이브스는 네 그 경기장으로 자기 이제 홍구장을 올림픽 경기장을 선물을 받은 적도 있죠. 지금은 안 써. 지금은 또 새로운 경기장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에런이 브레이브스에서 뛰다가 그 다시 프로생활을 시작했던 미러키로 옮겨가지고 근데 그때는 미러키에 새로운 팀이 있었어요.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 당시 있었던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은퇴를 해요. 미러키 브루어스는 1998 시즌부터 내셔널리그로 옮기게 돼요. 1998년이 아마 그 시즌일 거야 그 내셔널리그에서 에리조나 디벡스가 처음 참가한 시즌이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때 데블레이스로 시작했던 시즌 그때 이제 리그를 리그를 짝수로 맞춰야 된다면서 미러키 브루어스가 내셔널리그로 갔어요. 뭐 일단 뭐 그랬던 적이 있지. 자 그래서 에런의 선수 시즌 사진은 이거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기서는 오른손 타자의 정석대로 그 배틀 이렇게 들고 있죠. 근데 그 여기에는 좀 비화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비화가 있냐면 이 에런이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야구를 누가 가르쳐준 삶 없이 혼자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른손잡이는 투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잡잖아요. 배틀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왼손 타자는 이렇게 잡아요. 투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고 쳐요. 그래서 그 드래곤볼에서 그 순호반도 그 원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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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렇게 타격하려고 했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에런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배틀을 이렇게 잡았었대요. 처음에는. 어쨌든 뭐 그랬던 적도 있어.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잠깐만요. 네 네 아니 저게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가지고 좀 소리 좀 끄고 오느라 여기 마이크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네 넘길게요. 그래서 가정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실내에 욕실이 없어. 요즘은 욕실은 필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조가 없어도 최소 샤워부스는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여기 엘라벨 마주가요. 인종차별이 되게 심했던 주 중에 하나예요. 이 당시에 그 1954년에 그 메이저리그 입단을 했으니까 딱 그 딱 전쟁 끝나고 그 직후 시기면 인종차별이 엄청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인종차별이 이때 심해가지고 엘라벨 마주도 그렇고 텍사스 주도 인종차별이 좀 심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정환경도 굉장히 열악했고 야구를 하려고 원래 그러면 고등학교 야구부 가면 되잖아. 근데 못 간 거예요. 고등학교 야구부 갈 돈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런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헹크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야구로 성공 못하면 다시 학교 가라. 그랬을 정도 그래서 어쨌든 독학으로 야구를 배우고 리그로 리그를 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는 이제 흑인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쉽게 못 가던 시대였어요. 물론 이제 이 시기는 이미 그 제키 로빈슨이 제키 로빈슨이 제키 로빈슨이 최초 리그로 출신으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들어간 선수가 이제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키 로빈슨이 그 다저스에서 딱 그 활약하고 있었던 그 쯤이었는데 일단은 니그로 리그를 뛰다가 그 이제 로빈슨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정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니그로 리그에 있던 다른 선수들도 서서히 메이저리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이제 제한없이 메이저리그로 올 수 있으니까 그와 반대급부로 이제 니그로 리그에 오는 흑인들이 없어가지고 니그로 리그는 점점 소멸하게 돼요. 이제는 니그로 리그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아메리카 대륙의 야구 공식 역사로 들어가니까 음 이렇게 이제 기록 발굴하는 그 작업들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니그로 리그는 이제 소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러키 브레이브스 자유계약으로 입단을 했고 그래서 브레이브스 프랜차이즈의 레전드가 됐지. 근데 여기 보면요 뭐 타이틀이나 뭐 이런 수상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브레이브스가 그 애틀랜타로 연고지 옮기고 나서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지구우승을 밥먹듯이 하는 그런 팀이 되기 전이었거든. 물론 물론 저때는 지구우승하기도 더 힘들었어요. 저때는 이제 그 동부지구하고 서부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때는 지구우승도 더 힘들었던 시대고 물론 물론 브레이브스는 지금도 지구우승은 자주자주 하는데 지구우승은 자주 하는데 리그 우승은 못하고 있죠. 월드 챔피언도 못하고 있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브레이브스는 월드 챔피언 이력이 보스턴 시절 한 번 미러키 시절 한 번 애틀랜타 시절 한 번씩 밖에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이 에런이 의외로 타격왕하고 안타왕을 두 번밖에 못해요. 물론 원래 슬러거들은 사실 타격왕보다는 그 타격의 정확도보다는 파워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타격왕도 땄어요. 그리고 골드글러브 3년 연속 저때는 그래도 수비도 좀 했었다는 외야수였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사실 최고의 외야수 하면 윌리메이스를 꼽죠. 오죽했으면 월드시리즈 MVP가 윌리메이스 상이라는 이름을 붙겠어.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타점왕하고 홈런왕도 의외로 4번밖에 안 돼요. 음 아니 그 누적 홈런 755개 치려면 막 홈런왕도 몇 시즌 하고 막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기록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 같은데 의외로 타이틀은 4번씩 밖에 못 땄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브레이브스가 챔피언까지 간 이력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1957년 미러키 시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챔피언을 한 적이 있어요. 1957년에 월드 챔피언까지 가고 이제 그 해에 앨런도 내셔널리그 MVP를 이제 딱 한 번 따게 되죠. 자 대신에 이 꾸준히 활약했기 때문에 리그 올스타는 무려 25번이 꼽혀요. 내셔널리그에서 24번 아메리칸 리그에서 3번 응 올스타는 무려 25번 선정돼서 올스타 게임을 나가요. 그래서 통산 주요 성적으로는 3298경기로 경기 출전 역대 3위에 있어요. 그 여기서 역대 1위가 피트로즈라서 좀 찝찝하긴 한데 역대 2위는 이제 카이아스트렘스키인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경기를 꾸준히 나갔다 보니 아무래도 홈런을 꾸준하게 쳤겠죠. 그래서 통산 안타에서도 3771안타로 역대 3위에요. 통산타 2위에 사망오리로 꽤 정확도가 좋은 편이구요. 근데 이제 안타 부문 역대 1위 피트로즈가 승부조작으로 영구 제명이 되죠. 타이콥이 4189안타 좀 깊이 좀 크죠. 대신에 통산 타점 부문에서 역대 2위에요. 아직도 안 깨져요. 예를 들면 역대 2위가 베이브루스구요. 그리고 역대 3위가 지금 알버트 폴스가 정확히 2100 타점에 때렸는데 폴스가 아직 현역이잖아요. 그리고 폴스가요. 그 올해 2021년까지 에인저스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에인저스하고 마지막 시즌인데 이제 옵션이 없거든. 그래서 폴스가 아마 내년 이후에 다른 팀에서 더 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근데 문제는 지금 작년에도 2100 타점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요. 작년에 메이저리그가 60경기 단축 시즌이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폴스가 이 베이브루스의 누적 기록을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루스하고 에런을 넘을 수 있었어. 폴스가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정상적으로 162경기 시즌을 치르지 못했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역대 타점 4위하고 5위가 에이로다가 본즈에요. 본즈가 어? 왜 본즈 762홈런 찼는데 1996타점밖에 안되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본즈는 3000안타를 못했거든요. 에이로드는 3000안타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베이브루스도 3000안타 못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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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폴스는 했어요. 음 자 그러긴 한데 그리고 득점 부문에서 베이브루스하고 공동 4위에요. 음 음 그리고 에런이 이렇게 꾸준하게 그 타격의 정확도도 좋으면서 이렇게 홈런을 많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타를 제외한 안타가 1477개에요. 2루타 3루타 홈런이 순수장타 1위에요. 음 그리고 통산 고의사구가 293개로 역대 3위에요. 2015년까지는 역대 2위였는데 포우스가 그 기록을 깼어요. 포우스가 2015년에 넘어섰고 아직 현역이고 베리본즈는 2558볼렛 중에서 고의사구가 무려 688개인데 사실 본즈는 그러니 한게 2004년에요. 2004년에 진짜 거의 6할때 후반에 출루율을 찍었는데 본즈가 2008년에 그런 출루율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즌에 볼렛이 200 몇십개 정도 했는데 그 볼렛 중에서 고의사구가 한 70% 본즈는 그랬어요. 고의사구가 너무 많아. 그렇고 그리고 755홈런 역대 2위인데 베리본즈가 762홈런을 쳤고 그리고 베이브루스가 714 에이로드가 696 그리고 포우스가 662에요. 윌리메이스 윌리메이스 660이죠. 포우스가 그래도 윌리메이스는 넘었어. 윌리메이스는 넘었는데 솔직히 나는 포우스가 에이로드는 넘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못 넘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좀 안타깝네. 자 어쨌든 에런이 통산 타이틀은 적어요. 타이틀 찾을 시즌은 적은데 누적 기록이 꾸준해요. 자 누적 기록 그 타격왕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홈런왕하고 타점왕 홈런왕하고 타점왕이 4번씩 타격왕하고 안타왕은 같은 1위였어요. 그리고 골드글럽을 3번밖에 못 봤고 물론 사실 저 시대의 윌리 메이츄도 약간 겹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브레이브스라는 팀에서 뛰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월드 챔피언을 한 번밖에 못 따요. 리그 MVP 한 번. 그리고 이제 경기 출전 이 역대 3이기 때문에 기록 누적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다.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 그러고요. 이제 홈런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1974년에 역대 홈런 1위로 올라서는데 2007년까지 1위였죠. 2007년에 베이브로스가 깼지. 시즌 끝날 때쯤에. 참고로 참고로 그 기록에는 박찬호씨도 좀 홈런을 많이 맞았고 원래 김병현 김병현씨가 2005년까지는 본즈한테 홈런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진짜 본즈 킬러였대요. 근데 2006년에 선발로 나왔을 때 에이틴티파크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마 그때 본즈한테 결국은 홈런 하나를 맞아요. 근데 그 2006년에 홈런 한 개를 맞은 게 베이브로스의 기록을 넘어가는 715번째 홈런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1974년까지 3년까지 에런이 한 710 710 몇 개? 한 그쯤까지 친 거예요. 홈런을. 그래서 기록 달성이 임박해지니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막 협박 편지 보내고 흔히 지금 시대로 따지면 악플인 거죠. 그런 거 이제 보는 거야. 그랬는데 정작 베이브로스의 아내인 클레안 메릴루스가 공개적인 메시지를 띄워요. 남편은 이 기록이 깨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때는 이제 그 베이브는 좀 일찍 죽었죠. 근데 이제 클레어는 좀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1976년에 죽었는데 음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1974년 이 홈 개막전에서 그러니까 시즌 개막전은 아니에요. 시즌 개막전 개막 그 개막 2연전 때 그 이제 에디 매튜스 감독이 원래 에디 매튜스가 에런보다 한 몇 년 선배 선수예요. 동료였는데 이제 일찍 은퇴한 다음에 1972년부터 1974년까지는 브레이브스 감독을 해요. 근데 이제 에디 매튜스 감독이 이제 매튜스가 이제 이제 헹크한테 일단은 개막전을 출전시켜요. 개막전 출전시키고 그 이제 그 다음에 두 번 원전 경기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는 하루 쉬게 해줬대요. 이게 그거지 홈 경기에서 달성할 수 있게 챙겨준 거야. 일부러. 근데 사실 홈에서 달성하는 게 되게 나름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매튜스 감독이 그 에런을 이제 홈 개막전 때 출전을 시켜요. 그리고 그 홈 개막전에서 쳐서 넘겨요. 근데 이제 백인 관중이 두 명이 난입했는데 원래 그 사람들이 다들 놀랐대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막 협박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백인 관중 두 명은요. 그 애틀랜타 사람들이지? 그 팀 팬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냥 그 자기 홈 팀 선수가 이제 신기록 때렸으니까 그냥 그 홈 팀 선수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그 정작 에런은 묵묵히 그냥 하던대로 베이스 돌고 있는데 그 관중 두 명이 난입해가지고 에런 뒤따라서 막 베이스 뛰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사실 막 그런 역사적인 홈런이면 다들 막 흥분해서 같이 막 따라 돌고 그러잖아. 그 2009년에 막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 때도 그 타이거즈 선수들 타이거즈 선수들 막 물 뿌리고 막 따라서 돌고 막 난리나도 막 그럴 수 있거든 한국시리즈 7차전이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음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세리머니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인관 중 두 명은 그냥 관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74년 그 신기록 시즌이 끝난 다음에 그는 이제 두 시즌을 더 뛰는데 브레이브스에서 뛴 게 아니고 이적을 해요. 이제 브레이브스가 1960년대 이제 애틀랜타로 연구지로 옮기잖아요. 연구지로 옮긴 다음에 미러키에 새로운 팀이 생겨요. 원래 이제 저때는 이제 시애틀 메이너스가 아직 없을 때에요. 시애틀 메이너스 생기기 전에 시애틀 파일럿으로 이제 팀이 시작을 했는데 한 시즌 뛰고 나서 미러키로 옮겨요. 그 구단주가 그 유명한 버드셀릭이에요. 그 버드셀릭으로 이제 버드셀릭이 1990년대에 와서는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총재를 하죠. 몇 년 전까지 했죠. 근데 이 버드셀릭이 저때는 브로우스 구단주였고 아마 지금 브로우스 구단주가 아마 그 셀릭의 딸일거에요. 버드셀릭의 딸일거에요. 버드셀릭의 딸일거에요. 버드셀릭의 딸일거에요. 버드셀릭의 딸일거에요. 어쨌든 거기에 참가를 하구요. 1970년부터 미러키로 옮겨가지고 팀이름도 브로우스로 바뀌죠. 그리고 아 코로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브로우스가 그 1969년에서 71년까지는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였구요.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서부지구로 옮긴 팀들이 좀 막 몇 팀 있고 하니까 1972년부터 1993년까지는 다시 리그 동부지구로 가요. 그리고 이제 1994년에 중부지구가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중부지구 였다가 1998년에 그 이제 그때는 구단주가 셀릭의 딸이 됐는데 그 버드셀릭의 딸이 됐는데 아빠가 딸아 그 니네 팀 숫자 맞춰야 돼서 내셔널리그를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해서 브로우스가 총대매고 내셔널리그로 가요. 그래서 1998년때 이제 내셔널리그 16팀 아메리칸 리그 14팀이 되죠. 근데 이제 2013년부터는 그 휴스턴 에스트루스도 그 아메리칸 리그로 옮기죠. 그래서 2013년부터는 그냥 양 리그 각 지구 다 다섯 팀씩 각 리그 열 다섯 팀으로 딱 맞춰지고 대신에 2013년부터는 인터 리그를 매일 하죠. 그리고 2013년부터는 그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제 인터 리그가 많이 열리는 시기가 있어요. 인터 리그가 많이 열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 열다섯 경기가 전부 다 인터 리그로 열린거야. 이제 그게 가능한거지. 어쨌든 음 그래서 이제 2001년 2001년에 이제 밀러파카가 개장을 했고 어쨌든 이제 에러는 이 1975년하고 1976년 그 두 시즌을 떼었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음 그렇게 뛰었고 그렇게 뛰었고 그리고 이제 에러는 전형적인 거포는 아니잖아요. 아까 프로필 사진 봤듯이 되게 약간 야구 선수 치고는 일단은 키 182cm 몸무게 83kg 가벼운 편이었어요. 보통 거포들의 이미지는 몸무게만 막 100kg 나가고 막 그런 선수들이 거포일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흔히 갈비씨 슬러거라고 하죠. 이런 슬러거들은요. 뭐 알펀소 소리아노라든지 뭐 헨리 가루엘스라든지 뭐 이런 거포들은 보통 손목의 힘이 좋아요. 손목의 힘이 좋아서 이 뭐냐 이 몸에 웨이트에서 파워가 나오진 않고 손목 힘으로 스윙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윙 속도가 빠르면 그 애초에 몸에 실려있던 파워를 좀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타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거지.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그 보통 손목 손목으로 스윙 속도를 빠르게 하는 타자들이 코타준족들이 좀 많아요. 몸이 날렵하니까. 음 그래서 에런이 도르도 270개를 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베리본즈가요. 500홈런 500토로 500토로 동시 달성한 선수라는 거. 본즈가 500토로 넘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젊었을 시절에는 본즈가 몸이 되게 날렵했어요. 본즈도 그때는 호타준족이었어.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한 10년 정도를 약을 빨았죠. 약을 빨고 무게를 늘렸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통산타유리 3할 5리 음 정확도가 좋았죠. 정확도가 워낙에 좋다보니까 삼진도 1383개밖에 안 당했어. 그 3000경기 넘게 출전했는데 그러니까 삼진은 3경기 한 번 당할 정도? 전어지가 삼진은 안 당해. 음 거포치고 삼진은 안 당한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제 500홈런하고 3000안타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6명밖에 없어요. 에런하고 에이로드하고 포울스하고 메이스하고 머레이하고 라파니 팔메이로이 있는데 이 중에서 로드리게스 에이로드랑 팔메이로는 약 빨았죠. 빼면 4명밖에 없어요. 청정타자는 그리고 700홈런하고 3500안타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1명밖에 없어요. 에런밖에 없어요. 자 근데 베리본즈랑 베이브루스는 3000안타는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넘어갈게요. 타점하고 2000 그 득점까지 2000점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람도 3명밖에 없어요. 에이로드 에런 베이브루스 에이로드 에이로드는 약 빨았고 베이브루스는 3000안타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약 안 먹고 약물 안하고 타점 득점 2000점에다가 3000안타까지 동시에 한 사람은 에런밖에 없다. 대단한거죠. 근데 에런이 놀라운거는요. 보통 홈런왕 역대 홈런왕 하면 이승엽 해설위원처럼 이승엽 해설위원 50홈런 시즌도 몇번 했잖아요. 근데 에런은 50홈런 시즌이 없어요. 홈런왕 시즌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즈가 홈런왕 시즌이 2번밖에 없다? 근데 본즈도 의외로 2번밖에 없어요. 대신에 본즈는 2001년에 73개를 몰아서 쳤죠. 그리고 루스가 루스는 당시에는 거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여가지고 홈런왕 시즌은 무려 1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30홈런 이상 15시즌이나 돼요. 이 부문에서 역대 1위에요. 그러니까 30홈런 정도를 꾸준히 계속 쳤다는거야. 건강하게. 그리고 20홈런 이상 친 시즌도 20시즌 연속이구요. 이게 대단한거지. 진짜 엄청 20시즌 연속 20홈런이면요. 20년동안 최소 400개는 쳤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30홈런 이상이 15시즌이면 그 15시즌 동안 450홈런 친거야. 그리고 23시즌 연속 2살일 수 없는 최소 230개죠. 막 그렇게 양산을 해냈으니 700개는 그냥 넘겠지. 물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겠지만. 자 그래서 역대 최고의 흑인 선수들 막 고르고 막 한다고 하면요. 일단은 야수 중에서는 윌리 메이스를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이스의 수비 능력. 물론 에런도 골드그러브를 딱 정도로 수비를 어느정도 한 선수였지만 수비에서는 메이스를 이길 수가 없었던거지. 그리고 흑인 투수들은요. 아직 300승 투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300승 넘긴 투수들 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흑인으로 봐야 되겠지. 아마 흑인 투수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투수는요. 페드로에요. 페드로야. 그렇고 여기서 베리본전의 약물 의욕으로 인해서 아예 내가 논의대상에서 그 뺐어요. 논의대상에서 뺐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당연히 한 번에 갔겠죠. 한 번에 가는거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중요했던거 그거지. 몇 퍼센트로 갈거냐. 첫투표에서 보통 이제 어 이 선수는 무조건 명정급이다 뭐 이러면 보통 그래요. 득표율 몇 퍼센트로 갈거냐 뭐 이게 중요해. 그래서 득표율 97.83% 이 부분 역대 9위에요. 그러면 이제 역대 득표율 순위를 보면 여기서 리베라가 100%죠. 근데 여기서 투표인단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역대 최다 득표는 아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터가 99.7% 지터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에 한 표가 모자랐어요. 그리고 킹그리피 주니어 99.32% 아마 2명인가 3명인가 표를 안 줬을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탐시버는요. 여기서 탐시버 롤란 라이언 칼리켄 주니어 타이콥 조지 브랜 이 5명은요. 저기 위에 1,2,3,2 하고 비교했을 때 투표 인단 숫자가 더 많았을 시대에요. 리베라가 역대 최다 득표율은 맞지만 최다 득표 수는 아니에요. 탐시버가 이 부분은 1위에요. 은퇴 이후에 브레이브스 구단 고문을 거쳐서 구단 부회장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제 구단 부회장 이외에도 개인 사업으로 조지아주에서 여러 자동차 딜러들하고 거래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원래 자동차 사업이 자동차 딜러가 그거잖아. 그 한 대 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대 팔면 돈이 이만큼이죠. 자동차는 그래서 그 자동차 영업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재산이 진짜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등번호 44번 브레이브스랑 브루어스 두 팀에서 모두 영국 1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브루스의 기록을 넘은 지 25주년이 됐을 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핸크 에런 어워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윌리 메이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안타 홈런 타점 등의 순수 공격 능력만으로 수상자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싸이영상하고 핸크 에런상 이 다른 거는요 펜투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통은 이게 펜투표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다른 상들 그 수상자 발표를 막 시즌 끝나고 원래 막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 이런 거 다 먼저 발표하고 제일 마지막에 싸이영상하고 MVP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좀 일찍 발표해요. 정규 시즌 성적만으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찍 발표를 하고 보통 월드시리즈 5차전이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 월드시리즈 4차전 때는 핸크 에런상 시상식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드시리즈 중에 시상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팀이 월드시리즈까지 못 나가면 수상자는 정장입고 오고요. 보통은 그래 그리고 소속팀이 월드시리즈에 나가면요 그러면 이제 선수는 경기를 출전을 해야되니까 그 유니폼을 입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상중일 경우는 뭐 입고 나와서 시구를 한다든지 시타를 한다든지 아마 타자니까 시타를 하겠지 음 보통 뭐 그런다고 들었어요. 자 그리고요 1982년에 이제 KBO 리그가 창설이 됐을 때 축하 목적으로 그 브레이브사트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들 하고 친선 경기를 하러 왔었대요. 이때 같이 왔던 인물 중에 어니뱅크스 밀리 윌리엄스 등등이 있대요. 그리고 이때 홈런 더비를 이벤트 차원을 했는데 이때 이만수 전 감독이나 뭐 김우열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에런의 타구가 이만수 감독보다 타구가 진도 더 좋았다 그래요. 50대 인디 그 정도라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받았던 초청비 일부는 주한미군에 기부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 22일에 그 에텔랜타에서 타기를 했는데 이제 86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이제 나중에 사인이 밝혀졌는데 그냥 이제 노화로 인한 자연사 보통 한 80대쯤 가면 보통 자연사 한다 이거지 근데 사실 1일 이제 에런이 올해 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흑인 사회에서 흑인들 좀 적극적으로 맞아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이제 공개접종을 했어요. 방송에서 공개접종을 했는데 이거 이거하고 사망 원인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이게 결론이 나서 네 자연사로 결론이 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거지 접종하고 며칠 안 지나서 그 타기를 하니까 그 코로나 코로나 영향 아니냐 싶은데 어쨌든 백신의 영향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넣었는데 보통은 막 기록이 깨지고 막 그러는 순간에는 그 이제 뭐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07년에 그 2006년에 그 뭐냐 본즈가 715개째를 쳤죠. 자 그랬는데요. 2005년에 그 호세 칸세코가 발코 이제 자기 자서단에서 그 발코 스캔들을 폭로를 해요. 그 각종 그 약물 약물 이런거 했을거다 하고 폭로를 해버려. 호세 칸세코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는 원래 그전까지는 에런이 본즈를 지지를 했었는데 같은 흑인이라서 근데 지지를 철회해버려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응원은 안하고 다만 이제 본즈가 그 자기 집에서 756개째를 쳤을 때 음 그때 이제 에런이 사전 녹화했던 영상이 이제 자이언트 경기장이 틀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의상 녹화 녹화 메시지는 보내준거야 예의상 그래서 뭐 그 이후 그냥 본즈하고는 그냥 손절한거 같더라 음 어쨌든 그렇다는 썰이 있구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즈는 지금까지 명예의전당 투표 여덟번 했는데 아직 못 들어갔죠 이번 지금 아홉번째 투표 진행중인데 근데 지금 득표율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엔 갈거 같애 솔직히 가기는 할거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한번 혼 좀 나고 가는거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이제 준비했던 ppt는 여기까지 끝났고 어 그래서 실제로는 메이저리그 역대 홈런 2위지만 우리 그 우리처럼 야구에 좀 관심 좀 많고 야구 막 좋아하고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홈런왕이지 실제로 그 본즈는 그래 수치상으로는 에런의 기록을 넘어섰지만 2007년에 미첼리포트 발표되고 나서는 못 뛰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놓고 징계는 없었지만 본인이 뛰지는 못했죠 사실 근데 그 문제도 있어요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겨버려가지고 선수로 뛸 수가 없었던거야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홈런왕 에럿 음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정말 약물 없이 누군가가 다시 본즈의 기록을 깨주기를 바랐거든요 근데 에이로드도 미첼리포트 그때는 에이로드는 비껴갔어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에이로드가 미안 나도 사실 그때 ,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때 나도 좀 약 좀 했어 라고 밝혀버리죠 에이로드가 음 음 그래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에이로드가 2013년에 아예 약물 브로커까지 한게 또 걸리면서 그때 아예 그냥 그 원래 두번째 적발된게 지금은 첫번째 적발이 80경기고 두번째 적발이 162경기 징계죠 그리고 뭐냐 두 징계 모두 포스트 시즌은 카운트에 반영되는 것 지는 않지만 별도로 추정 금지죠 어쨌든 그래서 에이로드는 두번 그때 바이오제네시스 걸렸을 때는 대놓고 그냥 두번째 징계 플러스 가중처벌 하려고 했다가 소송 질질 끌고 가다가 철회해가지고 결국 감면해주긴 했죠 한 시즌으로 음 어쨌든 에이로드도 약받았지 그래서 지금 어 포스트가 지금 윌리메이스 기록 넘어서 662개인데 그 포스트가 사실 나는 최소 에이로드 기록 을 넘어서 그러니까 포스트가 나는 최소 그래도 좀 더 기록을 더 많이 깨주기를 바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단축돼 버려가지고 포스트 어떻게 보면 손해 본 거예요 타점 부문에서도 2,100 타점까지 밖에 못 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포스트는 사실 엔젤스 하고 이제 올해로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포스트 입장에선 진짜 억울할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래서 나는 그 4시 반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컨디션이 밖에 나가있다 와가지고 밖에 나갔다 왔었어요 그 주말에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갔을 때 어딘가 카페에다가 보조배터리 하나 두고 갔었거든 그거 찾아오느라 그거 찾아온다고 나갔어요 다행히 그 카페에서 보관하고 있었더라 뭐 어쨌든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포스트가 그 기록을 깨주기를 바랐었는데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오히려 발목에 잡혀 버리는 참 이게 안타깝죠 참 이 이 약물 복용자가 그 기록에 그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게 하긴 그러보면 안타보문도 그 피트로즈 감독 시절에 승부조작했지 참 뭔가 흑역사죠 기록 기록적인 부분의 흑역사 안타왕은 승부조작하고 홈런왕은 약발고 뭐 그러네요 네 어쨌든 에런 그래도 뭐냐 코로나 백신의 영향은 아니었다고 하니 그래도 노화로 인한 자연사였으면 호상이죠 호상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진 않았고요 뭐 그래 이제 하늘의 별이 됐으니 그 편히 눈을 감기를 바라면서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진정한 홈런왕이니까 정정당당하게 홈런왕이 됐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갔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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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